잘 됐어? 아유 눈이 내려왔네 잘 됐어? 가자, 하이니 뭐예요? 제가 선글라스 쓰다가 이 파인애플 가방에게 양보해줬어요 너무 좋다 응? 어 알았어 뭐 이런 걸 다 넣어 센스 있네 센스 있어 나 차가워 오늘은 뭘 해볼까요? 제 이름 파인이에요 샤이니 파이니 파이니 샤이니 샤이니 파이니 샤이니 파이니 샤이니 파이니 핸플이니까 파이니 샤이니 파이니 파이니 들어